나이스게임TV 자 모쥬룩과 함께하는 LL 랜덤박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자샌드부터 저희가 먹어야겠죠 벌칙으로 1번부터 5번까지 겨자샌드가 준비가 되어있는데 1번부터 5번 각자 누가 몇번 먹을지 사다리로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 좀 보여주세요 사다리 뿅 요렇게 뭐야 이거는 아 괜히 죽을사 이렇게 해놓고 겨자샌드 요거에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자 제 화면 뽑겠습니다 전체 결과보기 1번이 당군 2번이 쉐라 3번이 빛돌 홀스뿌루 안쪽부터 1 2 3 5 4 순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4번이야? 네 죽을사 그냥 드립친거지 뭐 주세요 네 주세요 먹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데 저거 에이 아 솔직히 난 4번? 솔직히 난 말해봐 아 나 몇인분 했는데 안 보겠어 5번 네 우리 다같이 한번에 먹읍시다 네 1번 좀 줘라 1번? 나 3번 안 보겠어 나 1번 줬어 1번이요 잠시만요 아 느낌 왔어 먹으면 돼 먹읍시다 하나 둘 셋 한번 먹읍시다 하나 둘 셋 1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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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쟤를 짓고 살지 마라 했어야 돼 평소에 쟤를 짓고 살지 마라 했어야 돼 아 이게 아니 내가 방심한게 야 조금 넣네 얘네가 조금 잘 넣네 나는 만졌는데 이게 이렇게 매끌매끌한 거예요 두개 사이가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매운줄 알고 그냥 나는 됐고 이제 난 연기해야지만 근데 먹고 있는데 먹어 안해서 오는 거야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다행히 아프지는 않다 맵기만 하고 후고가 이거 겨자는 초대 맞으세요 초대 좀 낫네 초대 맞으세요 아 진짜 아무리 게임 못해도 그냥 안 걸리면 되는구나 아니 누구 들어가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아 찔린데 네 누구 들어가는 소리 왜 질려 왜 원래 인강은 뭐야 그럼 평소에 착하게 살았어야지 평소에 착하게 살면은 게임에서 아무리 개똥을 싸도 그럼 레몬 먹어 평소에 착하게 살면 레몬 먹어 평소에 착하게 살면 레몬 먹어 자 그러면 바꿔 봐야죠 우리 그대로 갈까요 그냥 뭐 알아서 뽀비 덩글보다 뽀비 탑 가고 아 미션부터 뽑아야 되네 미션 미션에 따라 다르니까 미션 이번엔 쎄라가 그러면 쎄라가 한번 뽑겠습니다 또 유철 나오면 어떻게 해요 같은 건 안 나와 저 중복은 안 나오는 거죠 이번엔 천리안일 수도 있어 고 고 아까 그거 불안한데 감이 안 좋은데 뭐야 이거 복잡해 아군 정글 전체 딜 3등으로 이기기 애매하다잉 아군 정글이 전체 딜 3등으로 이기기 그냥 해야지 뭐 이거 일단 이기고 와야지 뭐 이거는 감이 오나 이긴 다음에 딜 봐야지 뭐 탑을 좀 탱키한 거 하고 미드 원딜이 1,2위하고 정글이 3위하면 되겠네 음 아니면 홀스베이갈 미드를 보낼까? 야 베이가 완전 못해야 돼 이거? 단신리 딜 3위하면 되잖아 못해 아 3위는 안 돼? 응 너무 낮아? 못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그대로 가죠 나 정글 주면은 내가 딜 3위 할 자신 있는데 그대로 가죠 베이가 어차피 둘 다 별로 안 땡기잖아 아 진짜 안 좋아 지금 베이가 베이가 스킬 읽어봐야 돼요 저 베이가 아 그대로 가 그럼 어 아니면 형이 할래? 뭐 베이가 아니 그래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대신 럼블 징크스 빅토르 빼고 저희는 한번 조합 짜서 가보도록 잠깐만 미션이 뭐야 우리 아군 딜 3등이야 전체 딜 3등이야 아군 딜 아군에서 3등 전체 딜?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고 진짜 뻔 좀 그냥 이기고 봐 이따 이기고 봐 이기면 된다고? 이긴 다음에 이긴 다음에 뭐 재수지 뭐 이건 그래 찢어버리면은 우리 3등이 전체 3등일거야 맞아 응 찢기면 찢기면? 찢기면은 이제 캐리하면 돼 찢기면 어차피 못 이기면 아무 의문이 없는거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카딕스 한번은 확 찢어버려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조합 짜는 동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모쥬룩 타임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박스맨까지 등장한다고 합니다 박스맨 한번 나올까요? 모쥬룩 타임 랜덤박스와 함께하는 스폰서 모쥬룩 모쥬룩 타임 두 번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쥬룩 사장님께서 채팅창에서 방금 전에 같이 보고 계시면서 지금 회원 모쥬룩 사이트 회원가입을 하시면 적립금 얼마 거기에다가 뭐 가입 동기에 콜 빛 나이스게임TV 요런거 관련 글을 써서 해주시면 추가 적립금을 드린다고 채팅창에서 가끔 올리시더라구요 한번 더 얘기해 드리려고 못보고 올라가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그리고 여러분 이벤트 참여하려면 어차피 회원가입을 해야되요 회원가입은 일단 해놓으세요 왜냐면 오늘 당첨이 안돼도 언젠가는 당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중복으로 계속 드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회원가입을 지금 일단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이 나오는걸 여러분이 굳이 보실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 오시는 매주 오시는 여자 게스트분들을 보는게 중요하지 저를 보는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 뭐 다른 인터넷 창을 키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제가 경기를 봤는데 제가 원래는 요 모즈룩 요거를 녹화로 하면 어떨까 뭐 요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러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방금 전화한게 갓부루가 너무 잘해 그거 깜짝 놀란게 왜 이렇게 잘해? 저사람 프로게임 아니잖아요 팬클럽 같은거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사람 팬클럽 있나? 너무 잘해요 퀸만 안 컸으면은 혼자 다 씹어먹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와 티어가 뭐에요? 어디가 일이야? 티어.. 티어가 뭐에요? 실버래잖아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원권 쿠폰증정 이벤트를 퀴즈로 할건데 원래는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퀴즈는 모주록 사장님 이름 으로 삼행시였는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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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루로 2행시 해서 여러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 개수가 여러분 게스트 인기의 척도니까 1,200개 1,200개 하신 분도 있는데 가푸루가 이런 경기 보여줬는데 여러분 1,200개 안 넘길거에요 그리고 우리 정겨훈씨 화력지원팀이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신데 5페이지를 혼자 채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하기가 되게 마음이 부담스럽거든요 겨운씨는 잠깐만 쉬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도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래요 언젠가는 겨운씨는 내가 언젠가는 쿠폰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그 그 네 요거 상품을 보여주셨으니까 상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가방인데 실물을 먼저 보여드리는게 중요할 것 같아서 실물 보고 있다 인터넷 화면으로 네 요게 이제 몬스터 백팩 4가지 컬러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네이비 안에 노트북 보호쿠션이 있다고 여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판매가 원래는 5만6천원인데 4만7천원에 판매를 오늘 8인가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요즘에는 이렇게 각이 살아있는 가방 여기 지금 안에 있는 비닐은 제가 뺐거든요 근데 이게 각이 살아있는 가방이 좀 유행하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저기 가다 보면은 어 이제 왜냐면 요즘에는 노트북이나 뭐 노트북? 랩탑이라고 부르나 랩탑이랑 뭐 아이패드나 아니면 이런 IT기기 같은 거 많이 넣어서 다니다 보니까 완충제가 들어있는 그런 가방들이 유행이긴 한데 그런 가방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깔끔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수납공간이 좀 부족해요 노트북을 넣었는데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굵고 크고 딱딱하고 그렇잖아요 거기 막 줄도 이렇게 길고 막 이렇게 달려있고 근데 그 굵고 크고 딱딱한 거를 노트북을 여기다 넣는단 말이지 뒤쪽에다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깊이까지 넣었다 뺐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러면 그리고 여기다가 또 따로 이렇게 뭐 막 넣고 막 이러면 돌아다니잖아 이 안에서 딱 보시면 여러분 이 앞쪽에 두 개의 이렇게 딱 뭔가 노트북 배터리를 넣으면 딱 괜찮을만한 충전기죠 충전기 어댑터 그 사이즈가 딱 맞는 게 두 개가 있고 밑에 정사각형 모양의 주머니가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냐면 샤오미 샤오미 보조 배터리 그 정도 약간 여유있게 넣을 수 있는 사이즈 케이블까지 이렇게 말아서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기들을 별도로 보관하는 게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옆으로 살짝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응 얼굴은 앞에 봐야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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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얼굴은 앞에 봐야지 앞에 보고 있어야지 카메라 봐야지 됐어 자 코 눌리거나 그런 거 아니죠? 저기서 보시면 가방이 여는 부분이 밑에까지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기기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열리면 이렇게 막 떨어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건 거의 진짜 IT 기기 캐리어용으로 만든 것 같은데 보시면 이쪽에도 완충제가 있고 이 안에 이렇게 클립으로 채울 수 있는 노트북 보관함 중간 이 등쪽까지 전부 다 완충제가 하나 둘 세 번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이쪽에다 넣고 잠그고 딴 거 넣고 잠그고 깊이 넣었다가 뺐다가 하고 여기다가 굵고 큰 거 넣어서 잠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안전하게 보관해서 들고 다니실 수 있는 가방이라는 거 색상이 네 가지니까 홈페이지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품 자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서 모즈룩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시면 모즈룩 홈페이지로 넘어가고요 모즈룩 메인 페이지에서 가장 큰 배너 두 번째 걸 누르면 오늘 판매하는 가방이 할인가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걸 눌러서 들어가면 가방의 상세 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데 아래로 조금 많이 내려서 확대 화면을 좀 볼게요 그 컬러를 일단 보고 그레이 카키 네이비 블랙 요렇게 네 가지인데 지금 여러분 제가 보면서 그 박스맨이 쓰고 보여드린 거는 네이비 색깔이었고요 뭐 무난하게 그레이도 괜찮을 거 같고 그 약간 밀리터리룩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키 뭐 블랙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확대해서 보시면 되는데 어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이면 여기 오른쪽 아래 상표가 있는데 저게 뭐 리니지라고 이렇게 써있죠 굉장히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는 여러분이 이용하시기 좋은 리니지 백팩입니다 그리고 어 상품 페이지를 내리다 보면 그 색깔 써있는 게 있는데 제가 아까 봤는데 요거 상세 페이지 말고 좀 내려볼까요 색깔이 뭐라고 써있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내려주세요 여기 카키 써있죠 하나 좀 더 밑에 요게 카키 그 다음에 요게 그레이 빨리빨리 내릴게요 진행을 빨리 해야 될 거 같아서 그 다음에 보시면 요게 네이비가 아니에요 네이비 네이비에요 요거 굳이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다른 거는 다른 건 카키랑 그레이인데 요거는 네이비 네이비다 아주 특별한 요건 블랙이고요 자 굳이 제가 찾았어요 상품 페이지 보면서 자 가방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그리고 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푸르르 푸르르 2행시 자 이벤트 설명은 여기 NGTV 랜덤박스 라는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게시판이 나와요 오늘 날짜가 써있는 글 중에 눌러서 어 한번 보겠습니다 푸르르 2행시 하신 분 아니 6페이지부터 보셔야 돼요 겨운씨가 5페이지까지 채워놨거든요 6페이지가 왜 이렇게 많지? 자라나라 레몬 레몬은 뭐야? 잠깐만 어 너무 많구나 푸르 갓 이뻐요 맞는 문장이긴 한데 2행시가 아닙니다 2행시를 써주세요 써주셨어야 되는데 아 겨운씨 잠깐 쉬어봐 잠깐만요 13페이지 잠깐 볼게요 어 있네요 있네요 뿌르 갓의 입술은 루비같이 붉게 빛나요 뿌리 깊은 루마니안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미모 뿌르 미드가 캐리 못하는 홀단빛은 루저임이 틀려 없습니다 부셔 부셔 먹는 루니 흐하하하하 그러면 어 제일 재밌었던 거로 드릴게요 지금 안쪽에서 루마니아에 좀 많이 터졌으니까 루마니아 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 어느 분이신가요? 뿌리 깊은 루마니아인 정경훈이냐? 경훈아 네 노력이 빛을 발하네요 어 오늘 쿠폰 추천 만원권은 어 우리 중국인 매크로 유저 정경훈씨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팅창에 계신 모중 사장님께 인적사항 확인하시면 되고요 너 나중에도 준다니까 어차피 그걸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냐 알겠습니다 저는 어 준비해서 다음 3부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 현장 다행히 으 아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이번에는 뿌르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뿌리 깊은 루마니아인과 함께하는 랜덤버스 루마니아에서 오셨어요 음 제드 찢어버려야겠구만 그냥 너덜너덜 가면을 뜯어가지고 그냥 눈알을 찔러버려야지 뽑기로 와 타바논놈이 비겁하게 저만을 들고 다니네 아 미러야 아 상대가 플래티넘 인데 으아 순환자네 여기 일단 딜량 3위로 내가 딜량 3위로 이기는 거잖아 네 이기면 3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네 네 내가 딜량 1등 안하도록 내가 좀 약간 조절하면서 할게 곤란하니까 그러면 네 곤란하네요 진짜 아 진짜 이깁시다 이깁시다 이기야지 우리 조합도 안정적이야 구려 뽀비에서 구려지잖아 뽀비베이가 와 너 펄스건 있네? 수수께끼! 게이들! 찍힌충입니다 ㅎㅎㅎ 이런걸 주든가 차라리 저도 기분이라도 좋게 맞아 녹서스 뽑비 이런거 오고 있어 나도 여기서 펄스건 받아갈라 그랬었는데 부질없는 소리 하지 말고 따라와 인베? 가야지 가? 가야지 뭐 하는거야 딜량 1등 찍고 가는거야 가 내가 봤을때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삐리 여기야 무력이 없더라구요 달립시다 재고인데요 3같은데? 여기 인베이 장점이 뭔지 알아요? 실패가 없어요 성공도 없으니까 아니 성공할 가능성은 있는데 가서 게임이 터지진 않아 적어도 여기가 오리맛 루트에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와드 박아요? 아 그런게 어딨어 인베이 가는데 마리아 광부야 여기까지 달려 그냥 쭉 아 걸렸다 실패가 없어 안정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우리는 당장 갈게요 꼬비도 2립 찍고 가는거 되나? 절대 안되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근데 이제 여기 가기가 무섭잖아 아이 안 무서워 뭘 무서워 무섭긴 뭐가 무서워 들어와 들어오면 뛰어버려 그냥 3주도 딱딱딱 W 지금껀데? 흐흫 아 빅토르 쉬운데 탭찍고 바꿀 수 있더라 이렇게 위치 어 포지션 별로? 천잰데? 바뀌었어 이렇게 오오 상대꺼도 바뀌네 어 언제나 전진할 뿔이다 섬세한 리타페이스 뭔데? LOL도 안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꿀팁을 하하하하 하하하하 말보다는 행동이 좋지단 말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호피가 또 단점이 생긴거랑 목소리랑 매칭이 안돼 오케 기선제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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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열스님 하하하하 지도가 자꾸 괴기네 하하하하 샤아 무빙으로 피하지 못했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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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재축 하하하하 하하하하 상대는 걸 많이 넣었나? 응 나이스 보피는 딱 트포만 뽑으면 센데 트포만 뽑으면 센데 트포만 뽑아서 안 센 챔프 좀 얘기해봐 베이거 정답인데 역시 해설자야 예리하지 그러네 다 한 번 갱갑 내놔? 찢어버릴까? 말만 해 킬 줘 말아 킬 한번 드려 아 미쳐버리겠네 쟤도 무서워서 도망갔네 도망가면 쫓아서 죽이면 되지 너 미쳤나 쟤도 너, 노저마 아아악! 당장 갈게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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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갑니다 탑 갑니다 탑 갑니다! 죽여버려 정말로 없어 저거 부틀겨 좋은데요? 어? 뭐야 저거? 왜? 어? 어? 죽여버려 잘했어 형 많이 있어 많이 있어 많이 있어 쭉 빼요 그냥 쭉 빼요 아니 형 빼라고 해 그거 밀지 말고 안 밀어 경호장 묻고 있잖아 아 좋아 마치도 안 먹었어 여기 와드 좀 해 줄게 마이크가 와가지고 맡겨놨어? 해줘야지 쟤도 플래시 없잖아 죽여버리면 되지 그치 다이브 한 번 가 형 어떻게 어떻게 해 찢어버릴까? 갈까? 야 잠깐만 뭐하지? 빨강 갈게 빨강 초크병 보라색이 제일 안좋은데 마이탑이네 아 보라색을 너무 약한 모습이야 마이가 미쳐가지고 툭툭 쳐대 저게 제드랑 아주 마이랑 쇼를 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이씨 바텀은 어떤가? 평화롭습니다 그래? 좋았어 고운 나 콩박이 잘 안나오네요 저게 제대로 해낸다 미드가 미드가 라인입니다 집 갔다올게요 나 마드 어디다 했을까? 저 뭐 위아래 아무 데나 했고 마이 미드 마이 4렉 쟁이가 와도 될 것 같은데 가는 중 빅토르 여깄어요 야 이즈리얼도 가봐 가 가 가 나이스 내 전멸 아 힐 들었는데 하지만 꺼비 꺼비 아 쟤도 귀찮게 하네 힐 빠졌어요 아 죽갔네 빅토르 궁 썼어 네 나 죽갔다올게 쿠로마 먹고 있어 넵 쟤 전멸 없어 우야 쟤 전멸 없어 나이스 죽.. 죽는거 아니야? 에이 뽀산데 마이 보신 분 마이 죽었었어요 지금 뭐 어디갔는지 모르겠네 안가 치아 힐 지금 상의 바로 조언 힐 힐 칭 바텀 집갔음 나 러블리퍼에 집갈래 45초 레드를 먹고 바로 딥토르 네 이 녀석 나이스 근데 내가 되게 없네 어 좋았다 자식아 나이스죠 누군데? 아 돌려줘 저 집갔다올게요 10초 렛츠 업 평화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어요 아 역시 당군이 시야가 넓어 서펫을 굿 당군이 잘해 쟤드는 뭐 이제 하루종일 쳐맞고 집가는 일밖에 없고 엫 헤헤 저 맞察께요 헤헗 알고 duino 자, 씻는 제 것입니다. 아우, 고맙다. 뭐야? 왜 공급적이야? 뭐 왔나? 아래로, 아래로 나온다! 뒤토로 내려가. 바텀. 아, 공 못 썼다. 따로 갈까? 왜, 왜, 뭐 오나? 왜 이러지? 이건 왜 이러지? 왜 저래? 몰라, 몰라. 무서워요. 마이 탑이었어. 왜, 왜? 걸렸어? 아이고, 궁 썼는데. 매운거 맞춰봐봐. 어, 정돈이 좋아. 아, 저거. 아, 팩 뺐네요. 얘 궁 뭐야? 옛날이랑 똑같아? 마이가 귀찮네. 어. 뭐와? 빅토라스. 아, 뭐야. 여기 와드야? 아이고,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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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걔 거짓았네. 그, 이즈, 이즈 노스펠. 어, 뭔가 바른 연주였어. 노스펠. 어, 뭔가 바른 연주였어. 노스펠. 노스펠. 약간 세라 같았어. 불릴 만한 게 있나요? 세라 같아요? 야, 나 레드 먹고. 아니, 바로 갈까? 히토르? 그, 이즈가 노프리긴 해요. 더 노스펠. 얘는 제가 궁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쫄지 말고. 자. 1번. 안 돼! 아! 아! 어, 미쳤니? 미쳤나? 어, 미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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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마스터가 있구나! 제도도 갔다, 제도도 갔다. 다 간다, 다 간다. 그러면 이리 와, 딱!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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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 미쳤니? 제도 갔어, 제도 갔어, 제도 갔어. 제도 갔어, 제도 갔어, 제도 갔어. 제도 갔어, 로만 가! 가! 야, 정신 차려!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정신 차려? 저요. 스스로 얘기해? 아, 궁! 아까부터, 아! 나 다시 바텀. 아, 저걸 못 잡네. 네. 네. 아, 좋아, 좋아. 갓비. 머리 깨지는 거야, 개기면 그냥. 아이고. 여러분, 이게 갓비입니다. 난 어차피 당겨진 거야. 꼬삐와 궁이 추뎀이 있어요, 추뎀이. 건놈한테. 혼미야? 뭐야? 나 왜 수성구슬 사줬지? 뭐야? R이니까. 이거 클라이언트 좀 이상한 것 같아. 아, 혼미야? 아, 까비. 아, 까비. 쟤네, 마나가 없어. 마이보. 나이 없거든. 마이, 마이, 마이 위에 있는데. 큰 거리에? 이거 빼야 되지 않을까요? 어, 빼야, 빼야, 내가. 내가. 아니, 마나가 없긴 한데. 아, 너무 소대 큰데. 아, 이거 진짜 많이 쏟는데. 어쩌지? 자. 저, 저도.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저기, 핑화. 핑화 있어요. 라임 쭉 밀어버려. 피토르 미화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여기다 제가 와드 박아볼게요. 방금 와드 누가 박았어. 그렇지. 오케이. 쟤드 이제 한 방에 피 반 뺀다. 여기 피토르. 쟤드... 어, 맞다. 어? 여기 마이. 마이도 있고. 걸렸어. 뭔가 걸렸어. 아! 어, 이거.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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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드 안보임. 아, 이거 어그로 내가 맞았다. 괜찮은. 굿. 용가가용. 제드 설마 거기까지 뛰지 않았겠지? 여기 빅토르. 스펠 있어요? 나 없어. 55초? 제드까지 내려왔다. 그러게. 안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미드 미드 미드. 나WA ouais 그러면 받아ёл employee Republicans Zug four five 50. 응? ㅋㅋㅋㅋ second stage. 난 그거 없앴 만화. 엷 answer! 뭐야! 휴 Phi visit usaneunul. 0.03초! 어 이거... 아이아픈데?! 아여, 천천히 해라. 빅토르 세다 0.03초 아 이거 아예 아픈데 나 죽겠는데 천천히 해라 특포 나왔어 14분 특포 쟤는 용모나? 용은 자연의 것이여 아 개세네 역시 빅토르 좋다 메이저만 맞춰놨어요 아 먹었네 길삼등하게 이즈리얼이 둘이나 있어가지고 아 좀 살살해야 되나? 아 살살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웃기는 재주가 있네 신나네 진짜 특포 나왔다고 포피 알았어 다 찢어버릴란게 미드 한번 가줘 라테론 잡겠다 이제 저거 다이브 한번 시원하게 쳐줘 오 치즈가 굉장히 많은데 가가가가가 가가가가 이거 가 다 죽여버릴란게 아주 안될거 같은데 되지 안되는게 어디있어 안될거 같은데 뽀삐한테 그런게 어딨어 아니 짜오 하자구 치고 하하하하 케이트 퍼럴 여기있어요 빅토르의 핑이 죽음을 부르는구만 빅토르 여기 삼거리 퍼럴 쟤드 안보인다 내가 죽게 와드 넵 쟤드 미드 저기서 깝조깝조 버려 블루 쟤드 아 레드 들었어 뽀삐 어떡해 이제 아 많이 찢어버려야 되는데 나미 미쳐가지고 쟤드가 한 마이 나 미드 가는중 형 패스해야됐어 미드 가는중 저 근데 마나가 여기 따고 따고 오는데 올라가고있어 나 가고있어 마이 노공 마이공 없어 그거 뭐야 나이스 신청 나이스 아 전면을 뽑았는데 마이 한번 죽여줘 어떻게? 죽여줘 가 마이 어딨어 어딨어 이 쟤끼야 이즈 이즈 비전 없어 비전 없어 여기 접었다 아 아 아 아깝다. 안 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궁쿨이라서 남한테 궁을 못 썼네. 쿨 될 줄 알았는데. 좋아. 아 이거 벌레나 자꾸. 목말라요. 빠져야 돼요. 목말라요. 집 가야겠다. 부루가 목말라다 그랬어. 저요? 제가 언제요? 어차피 가까이 그었잖아. 정치 정치 정치. 뜬금없는 데서 정치가 들어오네 이걸. 아 늦었던 부루가. 안 되는데 몰래 블루 좀 먹어야겠는데. 네? 용납할 수 없는. 블루 스틸만 진짜 용납할 수 없네. 상대꺼 모여있다. 상대꺼. 상대꺼도 제껀데요? 하아. 얘가 포지 몇 스택 사야되지? 30. 30 스택? 드래곤 1분. 30초. 마이랑 나미. 제드. 7초 뒤에 죽습니다. 집에 갔네. 살았습니다. 히드라가 못 가? 히드라가 재밌겠다. 쟤도 내려간다 또. 다시 나요. 아이고. 아마 이거 낫는데? 고. 너가 당하겠다. 낫탤 없다. 이즈끼리 만나거든? 아 망했다. 뒤에 이즈. 뒤에 이즈. 뒤에 이즈. 뒤에 이즈. 어떡하죠? 아 마이. 내가 전멸타서. 근데 이거 마이큐 킬 먹으면 총이어야 돼요? 응. 공 상태 있대. 아 내가. 전멸타서 아리까지 죽였네. 낫맞은 거 같았는데. 아 베이가. 갈까요? 딱 고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아 이게 비워지네. 플레이 이즈이 CS 이기고 있는데. 괜찮아. 수환사업만 플래트럼일 수도 있어. 아 그런가? 제드 구경해 제드. 싱싱한 사람. 죽어버릴라 게임. 용 주고. 낫탤 있는데? 갈까 지금? 아니 가지마. 뭐 쟤네. 기껏해야 몇 명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픽토르 여기 있어서. 죽여버려 나 갈래. 아 욕먹었다. 짜식 세네. 너 센 거 알겠는데. 아 벽궁이 안 나왔어. 아 너무 세다. 좋아 이득 본다. 이득 본다 이거. 아. 이즈 잘하네. 이즈가 잘하네. 괜히 평타 맞고 싶어. 오케이 릴렉스. 안 쏘 쓰리. 이즈가 잘하네. 이즈 플레이 오래. 별거 아니구만. 티 안에 떴어어. 찢어버린다. 아 너 그만 좀 찢어. 아 탐 밀리겠다. 탐 밀리겠다. 다 밀리겠다. 음.. 아 이거 볼 수 있을까? 가 줄게. 네. 비토르 내려와요. 적당히 밀다 빠져야 될 것 같아. 비토르 온다. 이거 직선으로 온다. 나 빠진 거 아니야? 아 바. 보 봐줄까? 아니다. 나 루텔. 블루 먹자 블루. 16 대 17. 우리 킬 누가 많이 먹었지? 여기 비토르. 자우아 잘 컸네. 여기. 블루 먹자 블루. Daar. 일단 시야부터 온 것인것 같아. 남이 올라오는 중. 그 등 잡았다고. 그 남이. 이제 미드 밀자. 나 계속 탑에서 어그로 깔을 테니까. 아 점점 많다. 미드 밀어. 맞춰. 나 돌아와서 미드 갈게 아파 아파 나 가면 못 이겨? 와 레이드때문에 도망 못갔어 나 미드 도착 아 빅토리님 아 이즈가 너무 세다 여기 있어요 아 이즈가 잘하네 안되는데 이즈가 잘하네 괜찮아 괜찮아 아 비벼진다 비벼져 어우 이즈가 세 바로 제드가 하는게 없는지 와 장신 거 업그레이드하고 탑을 파야겠다 그러냐 계속 아까 퀸처럼 하는게 나을수도 있어 응 장신 거 업그레이드 헬..헬..헬..헬..헬 100초? 이제 확 컸다 탑 밀린다아아아 막았당 탑 밀린다 참 못먹는거구나 블루 혼자 못먹을것 같은데 갈게 마이 블루쭉 아 무섭다 같이 먹자 무섭다 무섭다 아래로 시야 해줄게 우리 참 좋아라 뿐요 소화예할이 배 배 배 배 이리쥐 왔다 바텀 빨리 밀자 빨리 밀어야 될거 같습니다 아 저 잡았다 여기있다 아이고 여기 두명있다 너 잡아났나보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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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오지마 빅토로 바텀 맞았다 맞았다 오지마 오지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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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미드 막을래 진우 이거 한 대 쳐요 한 대 미드 애들 미드 민다 텔 5초 미드 빠졌어요 제드 탑 간다 나도 가는데 아 저거 못 가겠다 여기 44초다 그럼 어떻게 갈게 갇혀있네 아 아까 저 풀리라서 못 빠질게 저 집 나 테론 공격 이거 용 쪽에 시야 먼저 먹어놔야 될 것 같은데 애들 다 미뤘지 14초다 용 용 나왔다 여기 다 있어 나 텔 일로 탈테니까 쟤도 궁도 없어 이거 싸울만해 이즈로 포킹 좀 하고 엑원이니까 어 가나? 계속 포킹 계속 포킹 정답 첫 나 지금? 네 첫어요 들어가면 싸우면 되는데 아 와드 좀 맞춰 나 갈 수 있게 쟤도 채워치겠습니다 어차피 미드 밀자 미드 나 탑 민다 그냥? 네. 이쪽에 와드템? 어, 돼. 이제 못, 적 이제 못. 아, 이거 못 미는데 스토르라. 이게 뭐야? 레이저 뭐야? 지금 레이저 맞는 효과음들이야? 안 되겠다. 이거 바탕가... 아, 잠깐만. 왜 그러니? 어떻게 된 거야? 음...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잘라먹는 것밖에 다 먹는 것 같은데? 알겠어요. 여기 나이 있었어요, 뒤에. nak ont 오, 나이스, 나이스.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카도 못 사. 아니, 이걸로 살릴수 있었는데 아깝다잉 얼짐 나왔덩 아 빅토르한테 깝치면 안되는데 나 키웠어야 했는데 탑 밀렸덩 포우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짜증 아 빅토르 너무 쎈 여기 이즈 아 무서워 죽여 죽여 와 이치리얼 틸봐 틸봐 틸놓은데 나와 아 깔스럽다 이치리얼 미쳤다 아 오 잘 들어갔다 아 안 돼 오 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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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리얼은 잡았으나 마스터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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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아 로 아 어 아 시간이 Mozart 아랑 아 블루! 아리안! 네임! 오 빅털! 빅털 버트! 빅털 버트! 용혈 분! 텔이 있는데 미리 와 있어야겠다 내가! 누굴 물어야 되지 나는? 물어야지 너무 많은데? 저랑 그냥 뽀빼랑 같이 들어가서 빅털을 이제 물어 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마이한테 다 돌릴 수도 있고 그럼 내가 마이를 마이를 내가 때릴게 그거밖엔 없을 것 같아 내가 2주 물었다가 마이를 다 털렸거든? 그거밖엔 없을 것 같아 아 쟤도 이렇게 크네 이제 미드백! 미드백!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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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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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 cosa bella terre apart 아 집에 가고 싶다. 너무 무서워. 나 픽토르 더 쎄. 나 여기 텐은 되는데. 안 쎄 애가 없어 저쪽에. 데드도 쎄. 이즈 일단 이쪽으로 뛰어봐. 가능할까? 데드도 지금 텐 다 나와서. 쟤네 이즈 빼고 다 살아있지? 네. 바로 못 맞겠다 이거. 용이라도 먹자. 응 바로. 미드 내가 밀게 나 텐 있으니까. 네. 용맞고 바텀에 가도 될 것 같아. 와 거기서 내가 미드에서 잘린 건 너무 컸다. 오케이. 네. 오 깜짝이야. 이거 어떡해. 아 그냥. 앞에 끊었다. 그냥. 이거 먹긴 먹었나? 아니요. 이거 뺏겼어요. 아 이거 뭐라는 거야. 아 졸라 무섭네. 쟤 진짜. 나도 죽겠는데 이거? 살 수가 없다. 어렵구마잉. 브로그네의 고통은 계속 되나? 아 근데 이거 제가 저도 잘한게 아니라서. 나이스. 나이스 살았다. 나이스 살았다. 우와. 빅토르 딜이 왜이러냐. 나 10초. 나 10초. 나 10초. 나 10초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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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죽여버려. 죽여버려. 이거 역전하면 나 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레이디스 8강 진출. 그거 이상일 것 같은데. 내 신념은 흔들리지 않는다구요. 아 말할 수 있는 게 없네. 아 말할 수 있는 게 없네. 아 이기고 울고 싶다. 어차피 울 거라면. 겨자 먹고 오지 말고. 어차피 울 거라면 이기고 울고 싶다. 내가 처음 이뤄줄게. 내가 처음 이뤄줄게. 이것을 squeeze다. 잘 가요. 다일러. 이것이 부식잖아. 마스터 이 자식. 와 18렙이야 쟤 거지가 다섯이다 찢어버려야지 그러면 이제 찢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랑 20분 바텀 우리 집이 탈려 지금 나 일단 갈게 털린다 털린다 집이 털린다 이제 다시 온다 이제 다시 온다 이제 간다 이제 간다 바로 내 쪽으로 와 넷츠고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나는 궁 차트인 것 같아 궁 잘 써 근데 궁 되게 잘 맞춰 나오고 싶은데 궁 잘 써 털린다 털린다 근데 빅토로 조지면 되나 어 어떻게 죽여줘 말만 해 슈퍼민이온도 그냥 찢어버린다고 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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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로 형 여기 있을 것 같은데 토로 형 역시 내 신념은 흔들리지 않는다구요 내 신념은 흔들리지 않는다구요 우리 바론 먹을래? 영주고 응 돼요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하하하하 세상일이 나 뜻대로만 되진 않으니까 빼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 막 흔들리지 않았어 흔들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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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작은 빼요 시야 없어요 흔들리지 흔들리지 이거 여기 빅A인데 한번 나가볼까요? 이제 여기 여기죠 잡아 자를 수 있으려나? 나 장신고 없어 여기 왠지 와드 와드 있어 거기 있어 미드 가면 안 될 필린데? 빼자 바텀도 뭔가 무섭다 아 나오는데 용? 용 와드 지금 싸우면 안 되겠지? 근데 우리 용 먹으려면 바텀 쭉 한번 밀어야 되는데 쟤네 근데 오용인데? 쟤네 어디 있을지 몰라 지금 어디 오용 줘도 돼 오용 이길 수 있어 KT가 보여줬어 그건 KT잖아요 상대도 진해하고 아니잖아 진해하고 아니잖아 진해하고 구가 아니잖아 몸 쪽에 와서 안 되나? 1.1.2 있다 먹었어 용 먹었어 아 빨리 너무 구신같이 빨리 오네 야 용 먹었으니까 이제 흥분해서 올 거라고 그걸 노리자 정부를 안 하고 오는데? 고자들인가? 천천히 오는데? 아 쟤네 무슨 노마를 팀맹처럼 하고 있어 하아 박살아 박살아 저런 애들 때문에 에로엘 동접이 줄어드는 거야 바론 간 거 같은데? 잠깐만 바론 갔잖아 이거 바론 안 갔네요 이제 가겠지 우리가 가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도착을 하겠지 어? 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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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신권 없어 물론 좋아 좋아 낚시? 아니지 거긴 아니지 아니 여기 이거 이것 때문에 다 보이잖아 안 먹는 거 여기 누가 와 아니 안 먹는 건 그런데 오겠지 지들이 어 여기 있지 있어요 안 오나? 들어가는 게 보였는데? 들어가는 건 안 보이는데 승천고? 승천은 있는데 어? 여기 남이 오는데? 그래 기다려 이거 싸먹을래? 아 잠깐만 3 가봐로 3-1 고고고고고고 아이고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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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저런 거 못하나 왜 수점 있잖아 지금 아 난 쪘어 방금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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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진다 던진다 아 너무 세다 남이 못 잡나? 아 비쳐도 너무 세 아 아 아 와 자르고 시작했는데 제드도 잘랐는데 내가 잡을 수 없네 아 나 굉장히 무기력하다 아 아 저 잡고 싶어 빅토르한테 딜을 많이 맞아가지고 한 번에 세명이 아 이즈리아 잘한다 빅토르 인즈리아 둘이 잘하네 우와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어요 먹어라 레몬 레몬 기대되는 레몬타임 와 기쁜 마음으로 바로 벌칙을 뽑읍시다 드디어 이 뽀삐가 쓰레기같은 뽀삐을 버릴 수 있으니 뽀삐가 쓰레기야 뽀삐가 쓰레기야 쟤들은 진짜 못하는데 야 우리팀 딜리아 3인은 내가 했는데 하하하하 딜리아 봐봐 딜리아 보지 말죠 안 봤으면 좋겠는데 보지 말죠 저기요 보지 말죠 파랑 이즈님 아니 저는 진짜 저는 열심히 보지를 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믿을 떨렸잖아요 CS 제일 많이 먹었어요 알겠습니다 벌칙 뽑겠습니다 벌칙 벌칙 네 제가 뽑아요 두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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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개씩 먹었어요 그랬나? 지난번에 한 두개 먹은줄 알았네 이름 뽑아야지 그러면 이름 뽑아야지 바로 뽑아버려야지 바로 뽑아 바로 뽑아야지 이름 이건 벌칙상자구요 사람상자 잠깐만 이거 다시 어렵게 접어놨어 하하하하 이것 좀 다시 잡아줘 이 중에 단것만 뽑으면 되는거 아니야 이거 처음에 이쪽 사다리로 해 빨리 사다리로 할까요? 사다리로 하자 어 그거 다시 넣고 오케이 이건 어쨌든 다시 랜덤 뽑아야 되니까 넣고 뽑고 또 하야되니까 설마 또 걸리겠어 설마 또 당분이 있어 설마 또 당분이 있어 난 아니겠지 지난번에 좀 오버인데 저 오늘 만약 걸리면 그냥 담담하게 먹겠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어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담담하게 먹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한 명이 한 개 다 먹게 할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거 같아요 진담하지 아 벌써 속 쓰리는데 아 진짜 나 신고 아 진짜 먹어 신기한게 레몬이 생각만 해도 막 혀에서 부서 아 소름 끼쳐 뭐야 뭐야 당분 수에라 또 볼스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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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갑니까? 바로 고 쿨하게 결과 봐 볼스 당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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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오브 베스트 와 진짜 이거 레전드네 레전드 지금 먹으면 되나요? 아니 아니요 잠시 쉬었다가 또 3부에 쉬었다가 아니 근데 저 진짜 담담하게 먹을게요 저 진짜 지난주에 좀 오버했거든요 네네 아 직말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알겠습니다 레몬 먹는거 아무렇지 않지 않아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아 저희 그럼 여러분 단군의 레몬 시식이 있는 놓칠 수 없는 LOL 모즈룩 랜덤박스 저희는 아 잠시 후에 랜덤도 다시 뽑아야 되니까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